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유, 조심해야 돼. 이제는.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어요. 오늘 이제 무신정권, 무신정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한 뇌라는 젊은 문신이 있었습니다. 문신이 있었는데 기고만장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송, 제가 설명을 더 드릴 텐데 이송, 굉장히 좀 나이가 많은 무신이거든요. 그 이송의 뺨을 쫙 때립니다. 아, 정말 딱 맞게 되죠. 그때 그 한 뇌의 어떤 생각은 어땠을까? 야, 니까 것들이 뭘? 이란 어떤 그런 생각? 니까 것들, 그러니까 갑질의 갑질을 제대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장면이에요. 젊은 문신이 그 나이 많은 무신의 뺨을 그냥 귀샤들기를 갈겨 대는 이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몇 시간 뒤에 그 젊은 문신 한 뇌는 철퇴를 맞아 죽게 됩니다. 아, 정말 그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런 데서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한 치 앞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네, 모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이 시간은 정말 겸손하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현재를 대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요즘 저 잘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이런 역사를 보면서 정말 저를 꼭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주변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들 늘 경계하게 돼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역사를 공부한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 많은 사람들이 좀 스스로 좀 돌아보면서 좀 이렇게 좀 더 건강한 어떤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한 루에와 이송의 관계를 통해서 또 한번 여러분과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호족이 세운 고려 그 고려가 광종의 어떤 피를 보면서 성종시대를 거치면서 안정화가 됐습니다. 이제 문벌기족 시대가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좀 안정화된 모습인데 고인물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건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호족들 초기 나라를 세웠던 이 호족들 호족들이 이제 서서히 기득권화되는 모습들 광종의 어떤 숙청 속에서 살아남은 어떤 그들이 이제 기득권화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초기엔 여러분들 이 호족들은요 뭘 후원했다 그랬죠. 고려 신라 말부터 불교 종파 중에서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뭐였죠 여러분들? 네 선종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선종을 굉장히 굉장히 선종을 지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해서 왕이 됐단 말이야. 이 호족들이 기득권이 됐단 말이야. 지배치 됐단 말이야.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좀 기득권이 되니까 뭔가 좀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렇지 부자가 됐으니까 좋은 차도 끌어야 되고 자기 그 멋진 집도 좀 이렇게 좀 보여줘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서 이 선종 이후 선종 이후 이제 서서히 문벌 귀족들은 뭘 좋아하냐면요. 선종보다는 좀 있어 보이는 거 있어 보이는 거 바로 교종. 이 교종을 또 선호하게 됩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제 고려 중기에 교종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초기엔 여러분들 고려라는 이름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고구려 계승의식도 분명히 있었다. 고구려 계승의식도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제 고구려를 계승하면 골치 아파요. 자꾸 준 거 부딪혀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냥 신라 계승의식이면 쫙 좋죠.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고구려 계승의식보다는 신라 계승의식이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한 거예요. 왜? 다 거졌으니까. 다 거졌으니까.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서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면서 어떤 변화되는 변화되는 지배층들의 모습들. 그래서 바로 호족과 문벌기족으로 어떤 이런 변화 이런 게 이렇게 참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성공하면 변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보면 보여야 돼 이게. 아 성공할 땐 이렇게 변하는 것만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성공하신 분도 있고 성공하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나중에 성공했을 때 이런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변하시면 안 돼요. 늘 지금의 첫 마음을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늘 이런 거 보면서 늘 저를 물어봐요. 너는 변했니? 뭐 이런 거 배웁니다. 자 게다가 이렇게 문벌기족이 시작되면 게다가 이들은 말이죠. 특권까지 가지게 됩니다. 자 어떤 특권들을 가지게 되냐면 자 한번 볼게요. 진짜 이런 어떤 그 의식 속에서 나오게 된 어떤 특권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쭈쭈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에 걸친 그런 특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이렇게 만나는 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다 설계해서 오는 거예요. 이 칸 한 칸 한 칸마다 다 설계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이 경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한 판으로 좀 이렇게 과학적인 어떤 그런 역사의 흐름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진짜 정말 지금 밤낮없이 연구해가지고 연구하고 연구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딱딱 말 떨어지면 놀랍죠. 그렇죠? 그리고 사회에 이런 어떤 특권들 이런 특권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문벌교육의 특권 먼저 정치적으로는요. 음서라는 특권이 있습니다. 자 음서는요.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음, 음. 이게 그늘음자라는 건데요. 뭐냐면 조상의 음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 음서는요. 5품 이상. 네. 5품 이상. 그러니까 문벌교육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문벌교육이라 하면 이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지금으로 본다면 왜 공무원도 5급 공무원 있잖아요. 그렇게 바로 연계는 안 되겠지만 비슷하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5급 공무원 이상들. 5품 이상들. 이 사람들은요. 태어나잖아요. 이 집안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과거 시험을 안 봐도 돼요. 대박. 공무원 시험. 요즘 여러분 공무원 시험 장난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잖아. 그죠? 그런데 그 공무원 시험 안 봐도 돼요. 그냥 공무원이 되는 거야. 이야, 대단하죠 여러분들? 또 있어. 공음전. 이렇게 5품 이상의 지방에 태어나면요. 그냥 태어나는 순간 토지를 지급받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일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일하지 않아도 되고, 물론 이제 나름대로 어떤 개인적 가치관 속에서 공부도 하고, 이제 뭐 그러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렇다니. 그래도 공부도 안 해도 되고,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게 다 해결되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이렇게 문벌귀족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인물. 맨 처음에 이렇게 호족들이 말해서 새로운 나라 중세 시절을 열었을 때 어떤 그 첫 마음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보면 더 놀래. 자기들끼리 결혼해. 이제는. 폐쇄적인 통혼권. 통혼.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그런 모습들. 심지어는 여러분들 이 모습들 속에서 근친혼까지 나와요. 근친혼. 왜냐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권력 같은 것들을 주지 않기 위해서죠. 나누지 않기 위해서죠. 이렇게 되면 계층 사다리가 끊겨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 사회도 신분지 사회예요. 하지만 그 앞에 있는 고대보다 좀 더 낫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계층 사다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계층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고려를 고대라고 하지 않고 중세라고 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밖의 축시도 와가지고 이제 그 계층 사다리가 서서히 끊어져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사회는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다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이거 말고 여러분들 또 다른 게 있죠. 관직에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그렇죠? 과거제가 있습니다. 과거제. 과거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과거. 과거는 어느 왕 때 처음 시작됐죠? 광종 때. 이 광종 때 외국인 쌍기. 쌍기를 등용해가지고 이 과거제를 시행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제. 이 과거제를 통해서 관직이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관직을 갖고 이렇게 일을 하면 그에 대한 국가의 대가를 받죠. 광종개혁 이후에 처음으로 만들었던 시정전시과. 역분전이 아닌 전시과. 그렇죠? 전시과도 있어요. 전시과도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과거하고 이 전시과라고 하는 것. 이 과거제와 전시과라고 하는 것은.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게 지금 앞에 있는 음사나 공음전이 귀족의 어떤 특권. 귀족의 어떤 특진을 반영하고 있다면. 그래도 과거와 전시과라고 하는 것은. 네. 바로 관료들. 관료적인 어떤 특징을 분명히 가지고는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좀 조화롭게 이제 가야 되는데. 어쩌면 과거는 실력에 의해서 관직이 올라갈 수 있는 방법들이잖아요. 이런 게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 한쪽으로 굳어져 버리면. 그 사회는 점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모순이 쌓일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모순이 이렇게 되면. 이 사회가 되면 모순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순이 당연히 쌓일 수밖에 없는. 모순이 쌓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에 원숭이 사냥을 어떻게 하냐면. 나무에다가 이게 쌀자루 있잖아요. 이걸 걸어놓은대요. 그런데 그 쌀자루에 목이 좁대요. 목이 좁대요. 그럼 이제 원숭이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그 쌀자루에 손을 집어넣은대요.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거기에 있는 쌀. 그 쌀을 손으로 움켜지는 거야. 손으로. 움켜지면 이걸 빼내야 되는데. 이걸 움켜져서 주먹이 되는 순간. 이걸 빼지 못하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원숭이 당황을 해요. 당황을 해서 까끌익 소리를 지릅니다. 놀랬겠죠. 안 빠지니까 까끌익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사람이 와가지고. 원숭이 목을 툭 쳐가지고. 가져간다는 거예요. 원숭이 죽는 거죠. 자. 이걸 보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손에 쥐고 있는 그 쌀 몇 알갱이를. 놓기만 하면. 다시 손을 빼가지고. 그 푸르른 자연을. 그 나무와 나무 사이를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그 손에 쥐고 있는 쌀 몇 알갱이를 놓지를 못해가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고 있는 이 모습 이런 모습은 여러분들 우리 삶에도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줄 것 같아요 역사도 마찬가지야 바로 이런 어떤 쌀 알갱이들 이걸 쥐고 놓지를 못하는 거야 놓지를 못하면서 기고만장해져가지고 갑질의 갑질의 갑질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오래 못 가요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역사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걸 참 우리네 삶에서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그렇다면 이 모순들 이 문벌교족들이 만들어놓는 스스로 했던 모순들 이 모순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자겸의 난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인종 때 일어났던 건데요 척준겸과 함께 일으키던 난인데 이게 뭐냐면 이자겸과 이 인종의 관계가 묘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자겸은요 인종 그 왕의 외할아버지예요 오케이 접수했죠 자 또 있어요 관계가 이자겸은요 인종의 장인이에요 어? 아니 외할아버지인데 장인이야? 가만있어봐 그러면 인종이 누구랑 결혼한 거죠 여러분들? 이모랑 결혼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자겸이 자기 딸들을 계속 집어넣어요 계속 왕비를 집어넣는 거야 왕이 바뀔 때마다 집어넣는 거야 이러니까 막 이모랑도 결혼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건 이제 근치논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서 지금 아 곤란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이자겸의 권력은 점점 점점 커지는 거야 이자겸의 권력이 점점 커지면서 이자겸이 이자겸이 그래 그럼 내가 왕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어났던 게 바로 이 이자겸의 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비대해지면 이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어를 못한다는 것이죠 진정 제어를 못한 걸까? 그게 그렇게 힘든 걸까? 나한테 한번 권력을 한번 줘봐 저는 권력을 가져보지 못했으니까 정치인들도 보면 그게 진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번 권력의 맛을 느끼면 그걸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곳에 써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갑질하는 모습들 좀 좋지 않은 모습들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어쨌건 이자겸이 역시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척중력을 회유해가지고 이제 이건 실패로 돌아가긴 해요 이자겸이 난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긴 해요 이건 실패로 돌아가긴 합니다만 어쨌건 이 문벌기족 사회가 이제 썩을 대로 썩어가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 거야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자 제 2탄 제 2탄은 뭐냐면요 바로 이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개경파들이에요 지금 고려의 수도가 개경이잖아요 개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거야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거야 이러니까 당연히 그 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불만이 많겠죠 그들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얘 바로 석영파다 그리고 개경파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석영파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석영파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개경파에 맞서가지고 자 이 묘청이 이제 석영파를 대표하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어떤 인물들이 있냐면 인물들을 본다면 뭐 아까 지금 얘기했던 묘청이라든지 정지상 이런 인물들이 되고요 반면에 이 석영파를 또 제압했던 인물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부식 김부식 하면 여러분도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삼국사기의 저자가 되겠습니다 일단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상적인 어떤 위치라고 하면 좀 달라요 자 일단 묘청은 승려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불교를 또 숭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경의 기능제 끝났다 이제 새로운 석영에서 새로운 기운이 뻗치고 있다 이건 뭐죠 여러분들 풍수지리 도선대사 풍수지리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풍수지리에 영향을 받은 곳이다 김부식은 유학자예요 여기는 유학입니다 유학 자 이렇게 좀 달라요 다른 모습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의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석영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고구려 계승의식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석영으로 하자는 거야 고구려 계승의식 상당히 자주적인 그런 색깔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 자주파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이 개경파 아 이들은 기득권 세력이야 일단 모든 걸 다 가졌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구려 계승 별로라니까요 신라 계승이 제일 좋지 그래서 이 사람은 신라 계승 가지고 있는데 굳이 충돌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좀 보수적인 사대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요 당시에 이 묘초의 석영천도운동의 좀 외부적 요건이 뭐였냐면 이때 여진 금나라가 사대를 요구해요 그때 석영파는 고구려 계승의식이니까 싸워야지 뭐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금정벌을 주장합니다 반면에 이쪽 계경파는요 아이 칠라 계승의식 지금 현재를 유지하는 게 제일 좋다니까 예 그래서 금한테 사대하자 지금 싸워봐야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이 김부식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묘초의 석영천도운동이 일어나자 진압을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성공합니다 이 공격에 의해서 이 공격에 의해서 김부식이 결국은 진압을 하더라 결국 석영파는 석영파는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이 사건을 이후 한 역사가가 평가를 해요 자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그 역사가 누구냐면 신채호입니다 신채호 이 신채호라는 분께서 이게 일제강점기 역사학자인데요 이 신채호라는 분이 자신의 그 저서인 조선사연구초라는 곳에서 뭐라고 이 묘초의 석영천도운을 평가하냐면 조선역사 이 당시 역사라고 했나봐요 예 일천년래 제1대사건 일천년래 제1대사건 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했냐면 신채호가 당시 살았던 때가 일제강점기에요 일제강점기 왜 우리는 식민지가 되었을까 아 봤더니 아 조선시대가 유학이야 너무 문약해 그런데 이 유학하고 문약한 이 유학의 나라가 언제부터 출발했지 라고 가봤더니 여기까지 오더라는 얘기에요 이 유학자들 이 자주적인 이 세력들이 이런 유학자들에 의해서 제약되는 바람에 이런 어떤 기풍 이런 자주적 기풍이 꺾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후부터는 보수적이고 사례적인 어떤 이런 유학풍들이 이어져서 바로 조선시대가 이어졌고 그 결과 식민지가 됐다 그래서 이 사건을 조선역사 1천년에 1천년 자신이 있는 그 시점에서 1천년 앞으로 갔더니 여기 있었던 제일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이거였더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에요 신채호는 여기에 있어야 했나요 여기가 이 자주파가 이겼어야 우리의 자주적인 모습으로 오면서 좀 다른 모습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라고 이제 신채호는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뭐 하지만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이것도 역시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게 계속해서 뭔가 시그널 신호가 오고 있어 야 지금 너희들 문벌귀족사회 이거 위험해 이거 위험해 지금 모순이 쌓이고 있어 지금 너희들 뭔가 지금 손에 쥐고 이거 놔야 돼 놓지 않으면 큰일 나 이 시그널이 오고 있는데 몰라요 이걸 몰라요 이거를 나도 그럴까 나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이렇게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 어떤 그 신호들이 왔을 때 너 최태성 조심해야 돼 너 좀 조심해야 돼 라고 했을 때 모를까 아 저도 가끔씩 소름이 끼치는 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나도 5년 뒤 10년 뒤 막 신문지상에 최태성 뭐 이런 생각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그게 두려워요 그게 두려워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보면서 늘 경계하면서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데 이게 될 건지 아니면 역부족인 건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냥 오늘 하루 이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열심히 겸손하게 살아보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더 살아볼게요 지금 자 이러니까 이게 모순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자 쌓이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이제 세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아 정말 아 인간은 정말 이게 모르는 걸까요 이게 이러면서 계속해서 문법일 사회의 어떤 모순들이 쌓이면서 이제 드디어 세 번째 사건으로 오게 됩니다 자 이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요 세 번째 사건은 이 당시에 이 문인들 있잖아요 이 문인들이 기고만장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짜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이 김부식의 아들 있죠 김부식의 아들이 김돈중이야 김돈중 이 김돈중이 당시 문신이에요 문신 문신이었는데 당시 정말 존경받고 있었던 무신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정중부야 정중부 근데 이 정중부의 그 특징이 뭐였냐면 아주 멋진 수염을 가지고 자비고 기르고 있습니다 저는 수염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알았어요 제가 예전에 그 한 달간 이제 갇혀가지고 문제를 출제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달간 갇혀 있으니까 한번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번 수염을 놨다 한번 길러보자 라고 해서 한 달간 면도를 안하고 수염을 길렀어요 아우 더러워 진짜 아우 지저분해 진짜 아우 내 몰골이 야 이게 수염이 그냥 길러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정성과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만 되는 거더라고요 죄송해요 제가 수염 교육이신 분들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잘하는 줄 알테니 그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아 내가 진짜 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아우 더러워 내 스스로 거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이 정중부는요 기가 막힌 수염을 갖고 있었나봐 얼마나 애썼을까 그런데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이 수염 멋있네요 아주 어린 것이 하고 뒤에서 쓱 뭘 끝내더니 촛불을 그 수염을 수염에 대고 태워버린 거예요 와 아니 얘네들 미친 거 아니야 정중부는 얼마나 화가 났지 이 자식이 하고 막 때렸을 거 아니야 그러자 이 김돈중이 아빠 그거 잃는 거야 실세니까 그래서 이 김부식이 정중부를 막 압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갑질이지 뭐 이거 여러분 요즘있어 생각해보세요 아 아 정말 이놈에 갑질 그죠 자 이 수염사건 크으으으으으으 이 수염사건 있었어 수염사건 수염사건 기고만장이야 또 있어 또 있어 뭐냐면 또 젊은 문신 한뢰라는 사람이 있어 한뢰로에 진짜 무뢰해 아주 무뢰해 아주 그냥 한뢰가 이 당시 또 이 무신 이소응 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건 또 어떤 사건이냐면 이건 정말 더 대박이야. 뺨을 때려요. 그러니까 한회가 이소웅 무신인데 왕의 행차한 앞에서 왕한테 뭘 좀 보여주라고 했나 봐. 이소웅한테 이소웅을 가르쳐가지고 수박회라는 게 있어요. 손을 갖고 이렇게 싸우는 게 있는데 나이 많으신 분이야 이제. 아무리 무신이지만 나이가 많이 많으신데. 근데 이소웅을 보고 수박회를 하라는 거예요. 힘센 다른 무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둘이 붙으라는 거야. 이소웅이 이게 되겠냐고요. 아무리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지만 힘이 딸리잖아요. 딸리니까 이게 좀 피했던 것 같아. 그러자 한회가 네가 무슨 무신이냐고 뺨을 때립니다. 정말 아 진짜 역사에서 참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오프닝에서. 그리고 몇 시간 뒤에 결국 이 한류는 철퇴를 받고 죽게 됩니다. 자신의 운명을 그렇게 모르는 걸까요. 그러면서 이 무신들이 분노해서 일으켰던 사건. 네. 이러면서 모든 갓을 쓴 문신들을 쳐 죽여라. 라고 하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1170년. 네. 예. 무신 정변이다. 라는 겁니다. 이때의 왕이 바로 의족입니다. 무신 정변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문신들은 칼에 맞아서 죽게 되고 한 시대가 마감됩니다. 한 시대가. 아 진짜 참 많은 것들을 우리한테 시사하게 해주는 그런 역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공하셨을 때 다시 한번 자기를 둘러보세요. 꼭 이런 역사 사건 역사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무신 정변 까지 배웠습니다. 자 이제 무신들이 드디어 권력을 잡고 얼마나 분했겠어요. 이제까지 그 문신들의 어떤 차별 속에서 얼마나 분했겠어요. 드디어 칼로서 힘으로서 그들을 제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있어요. 새로운 시대를 열려면 힘만으로는 안 돼요. 바로 그 힘을 보완할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오래가요. 무신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권력을 장악했지만 백년? 백년의 역사밖에 쓰질 못해요. 왜? 비전이 없어요. 힘은 있는데 비전이 없어요. 그 이후에 나오는 무신들 신흥 무인 세력들 고려 말에 나오는 신흥 무인 세력들 대표적인 인문인 이성계잖아요. 그의 브레인들 그 비전을 제공했던 게 바로 신진사대부들이에요. 성리학을 공부했던 신진사대부들 이들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조선을 열었고 조선이 무려 500년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고려도 마찬가지죠. 신라말 신라를 무너뜨렸던 사람들 힘있는 호족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 역시 새로운 비전이 있었죠. 그게 바로 선종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부처가 됐을 때 이제까지의 폐쇄적인 골품제 사회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새로운 인간의 자유의지를 넓히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늘 이런 겁니다. 힘만으로는 오래 못 가요. 항상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더 오래 더 건강한 모습으로 갈 수 있다는 것. 무신들은 그게 없어요. 힘만 있어. 그게 좀 아쉬워. 자 어쨌건 이 무신들 무신정변 한번 볼 텐데요. 무신정변 일으켰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이의방 그리고 정중부 이런 인물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들 막 싸워요. 서로 또 이게 더 서로 이제 실세가 되겠다고 서로 싸우는 모습도 보이는데 계속 바뀌어. 그래서 이의방 정중부 그 다음에 또 경대승 경대승 그리고 또 이게 천민 출신 아 이제 막 천민 출신도 막 그냥 실세가 돼. 이유민 옛날에 이제 드라마에서 이덕화 아저씨께서 이유민 역할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건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드디어 조금 안정화로 접어든 게 최충헌 단계 최충헌 최씨 무신정권 서로 권력 잡겠다고 싸우다가 드디어 권력을 장악한 게 바로 최충헌 때문입니다. 이 최충헌 나름대로 또 개혁안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도 슬쩍 보이긴 해요. 슬쩍 뭔가 비전인가 라는 모습을 슬쩍 보이게 해요. 이게 이제 봉사십조 왕에게 시무책을 올린 거예요. 봉사십조 올리기도 하는데 그렇게 본질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못합니다. 어쨌건 그의 아들 최후까지 이렇게 좀 안정화된 모습으로 쭉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정중부 경대승 이유민 최충헌 최후로 이 실세들이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당시 권력 기구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권력 기구들 이들이 활용했던 권력 기구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문신들이 활용했던 권력 기구는 도병마사 였잖아요. 도병마사 도병마사 였는데 이들은 무신들이니까 도병마사 주로 문신들이 활용했다면 이 무신들이 쓰는 권력 기구는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배웠죠? 도병마사 우리 배웠습니다. 무신들의 권력 기구는 무엇이 있었다? 맞습니다. 바로 중방 이라는 게 있었죠. 중방 그래서 여기 이유민 까진 주로 중방 을 활용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가 최충헌 때가 되면요. 이제 더욱더 강력한 권력 기구를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교정 도감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여기 별감이 되죠. 자신이 별감이 되어가지고 아주 여기서 권력을 좌지우지 하는 그런 모습들 그야들 최후가 되면요. 아예 인사권도 장악하기 위해서 정방 이라는 걸 만듭니다. 인사권을 그러니까 교정도감 이라는 것도 정치를 다시 교정시킨다. 올바른 위치에 된다. 말은 좋아요. 도감은 임시키고 정방 정치와 관련된 거야. 그런 것들은 인사권을 장악 정방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가 있냐면요. 최후 같은 경우에 문신들을 많이 등용을 해요. 문신들. 책 같은 공부 하는 서점 서 서방 으대하는 이런 모습들. 왜냐면 안돼. 힘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신들을 등용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정치의 권력 기구라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무신들. 군인들이잖아. 당연히 군사력 중요하죠. 사병 기구와 같은 그런 모습들의 권력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당시 경대 쓴 때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도방이라는 거예요. 도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이 도방의 폐가 너무 세니까 이거 없애고 안 써요. 안 쓰다가 다시 최초 권력 되면 도방을 활용을 해요. 도방을 활용하다가 그의 아들이 되면서 더욱더 사병기구적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좌우별초에 하나 플러스해가지고 야별초라는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합해가지고 만든 게 여러분들 대몽골 항쟁에서 협격한 공을 세웠던 바로 삼별초 이런 데서 나오는 배경들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권력을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갖고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힘으로만 힘으로만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강제로 유지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얘기죠. 이러면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간다고요. 힘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이 무신정권 시기에 서로 싸우는 모습들 실세가 되려 어떤 왕들은 아니지만 실세가 되려 이런 모습들 보니까 당연히 사회적으로는 혼란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신정권 때 기층 민들의 저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적 동요가 있으면서 이 저항이 굉장히 많아져요. 저항 자 그 저항을 한번 무신정권 에 대한 저항을 한번 살펴볼 텐데 우선 귀족들 그러니까 문벌귀족들 그 출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회를 엿보고 있을 거 아니야. 이것들이 지금 말이야 무신들이 말이야 그 저항이 있어요. 그걸 했던 인물들이 누구냐면 김보당 김보당 김보당은 개경에서 들고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조위총도 있어요. 조위총 이라는 조위총 은 서경에서 평양이죠. 서경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귀족 출신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족 출신들 그런데 이런 귀족 출신들 뿐만 아니라 기층 민들 기층 민들도 들고 일어나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망이 망소의 난 이다라는 이 망이 망소의 난 일어난 곳은 어디냐면요. 공주 명학소예요. 공주 명학소 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공주와 소라는 거예요. 자 공주는 여러분들 우리 그 앞에서 배웠죠. 구석기 유적지 공주 석장리 기억하시라고 그랬고 그리고 고대에서 그리고 고대에서 백제의 도읍지였어요. 웅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이 무신정권 때 망이 망소의 난이 일어난 장소예요. 그리고 조선시대로 가면 동학농민운동 우금치 전투가 또 벌어진 곳 역사에서 겹겹이 벌어지고 있는 어떤 사건들을 한번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망이 망소의 난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면 소예요. 소 소는 제가 뭐라 그랬죠. 특수행정구역이고 수공업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공주명악소에서 망이 망소의 난이 일어났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바로 이 김삼이 효심의 난 이라는 게 있습니다. 음문초전에서 김삼이 효심의 난 운문초전 여기 경상도 쪽이에요. 이게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막 들고 일어난 모습들 뭐 살겠다 갈아보자 라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자 이 망이 망소의 난과 그리고 바로 이 김삼이 효심의 난 어떤 그 주체들 이 주체들은 누구다? 얘들은 바로 민 얘들은 바로 양민들 양민 출신들 양민들이 이렇게 지금 난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만 그친 게 아니에요. 저 밑바닥에 있는 천민들도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이 최충원 시대에 있었던 만적의 난 요건 이제 개경에서 벌어지거든요. 이거는 개경에서 벌어집니다. 이 개경에서 벌어지는데 이건 놀랍게도 여러분들 신분해방을 또 주장해요. 중요합니다. 이건 신분해방을 또 들고 나옵니다. 만적이 난은요. 노비 출신인데 이 신분은 쭉 가면 바로 천민 신분으로는 천민 노비 출신 이렇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때 뭐라고 했냐면 만적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으랴 아라는 얘기래요. 와우. 여러분들 이 당시에 노비로 산다는 것은 억울함이 있을까요? 난 왜 노비지? 이런 억울함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런 억울함 없어요. 왜냐하면 신분제 사회에서 내가 노비로 태어나면 이거 너무 당연한 질서야. 이 질서를 깨고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민주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이 당시에는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회에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으랴. 노비가. 이런 얘기를 한다. 저는 영웅이란 어떤 존재일까? 영웅이란 그 시대의 시스템 말고 그 시대보다 앞서가는 시대의 모습을 그려내면서 그곳을 가르치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의 영웅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족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비록 만족이라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만족이 그리려고 했던 그 그림을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만족이라는 사람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정말 귀족부터 천민까지 너도 나도 들고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 무신정권 때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건 뭐냐면 바로 비전의 부재예요. 이 사회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강의에서 정말 인생을 또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그런 소재들 역사는 여러분들 이런 쓸모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역사의 쓸모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런 걸 좀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게 저는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 자격증이 있다면 적어도 이렇게 나의 삶에 역사를 끌고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비로소 한국사 능력 검증을 통과한 자격증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해보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